안녕하세요. 공익수용 전문자 전문세무사 이장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공익수용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에 대해서 살펴볼텐데요. 양도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그리고 두 번째는 수용 개시일, 그리고 세 번째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의 빠른 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이 양도 시기가 됩니다. 수용의 양도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는 양도 차익이 없거나 또는 양도 차선이 발생한 경우에도 꼭 하셔야 하는 상황이고요. 예정신고 기한 내에 예정신고를 하게 되면 납세의무가 종결하게 됩니다. 이는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그 다음에 세액의 분산 납부를 도와서 납세자의 세부담 누적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거주자로서 그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을 할 수 있는데요.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 원 초과 부분을 분납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로 2천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의 이하 그러니까 내야 될 납부세의 50% 이하를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물납이 된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 양도소득세 물납은 2016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토지소유자 중에 가끔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누락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국가에 양도를 했는데 왜 세금까지 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들이 좀 있으신데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산세가 있기 때문인데요. 신고 및 납부를 누락해서 신고기한 이후에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종료됩니다. 먼저 신고 불성실 가산세인데요. 수용 부동산 소유자가 수용한 다음에 법정 신고기한 내 양도소득세의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소신고한 내역이나 무신고한 내역에 대해서 지금의 PPT를 보시면 무신고를 하시게 되면 일반 무신고한 세액의 20%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 40% 그 다음에 과소신고를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10%고 부정행위는 40%에 대한 납부세액의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물론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 이내에 자진신고하게 되면 가산세 감면을 받는데요. 19년 게 아니라 지금 저는 20년도 1월 1일부터 개정되는 것에 대한 감면세액을 적어놨습니다. 무신고하더라도 법정 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 50% 감면, 3개월 이내에는 30%, 6개월 이내에는 20% 이런 식으로 각각 감면 요건이 있다는 걸 살펴보셔서 꼭 반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용부동산 소유자가 수용 후에 법정기한 내에 신고는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납부를 하지 않았다. 그러게 되면 납부를 미달한 것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데요. 미납세액의 미납일수, 고박이 일수당 0.025%를 곱해서 가산세를 적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조세 회피수단으로 실지 거래가액을 아는 경우에도 환상가액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건물에 대한 환상가액을 주로 적용하시는데요.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수용부동산의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 나서 그 신축 또는 증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상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환상가액의 5%를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안 나오더라도 가산세는 적용되는 점이 있으니까 이 점 꼭 참고하시고요. 이상 이번 시간은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용전문세무사 이상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